한신대점 다섯 번째 일품대전 제한시간은 60분입니다. 오늘 기회다. 이번에 무조건 1등 하자. 한 번도 1등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1등할 각오로 왔어요. 여러분의 손맛을. 끝은 전에 두 번 갔다 왔잖아요. 정말 이걸 악착같이 이기고 싶다. 보여주십시오. 바다진미를 주제로 진행되는 다섯 번째 일품대전.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해산물들이 총출동한 만큼 각 지옥 고수들의 해산물 손질법과 조리법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. 오늘 재료가 바다진미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비린내를 잡아줘야 돼요. 우리가 준비한 메뉴는 이번에. 문성어 어만두 정불. 그런데 이게 어만두가 참 만들기가 힘들어. 아가미를 찔러가지고 피를 뺀 다음에 핏물이 남아있으면 비린내가 나요. 그래서 핏물을 잘 제거해야 돼요. 그게 가장 큰 포인트야. 칼을 오늘 겁나게 갈고 나와봐. 싹 깔끔하게 피도 안 나고. 요러고 딱 떨어지잖아요. 봐봐. 수요일 밤 8시 20분. 한식대첩. 그 네 번째 이야기가 찾아갑니다. Delicious Life Olive